보인 뒤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다 영가가 있다. 이 사람하고 살아생겨네. 사업으로 같이 하신 분이란다. 너를 이만큼 내가 키웠다 해도 가은이 아니다. 네가 그만큼 나한테 보고 듣는 거를 배운 만큼의. 그 길을 차고 올라갔으면은. 잘해서 갔으면 나는 좋겠다. 국내에서 가장 작은 사찰 80년 만에 최초로 민간인에게 개방합니다. 쌀 위에 증명사진을 올리고 7일 기도를 하면 죽기 전에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시게 됩니다. 경남 창원 재벌가입니다. 아홉 번째로 경남 창원에 있는 백월산 재벌가 선생님 집에 왔거든요. 그것보다 우리 선생님이 여기 동터에서 허락하지 않으면 이 터를 잡을 수가 없다면서요. 동터신한테 못 이기면 내 할배 올리기 좋아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사람의 운에서 동터가 몇 프로가 중요해요? 100%를 따졌을 때. 한 70%는 좌우를 하면. 그쵸? 사람들이 터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모르잖아요. 집 잘못 돌아가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잖아요. 선생님 그러면 지금 여기 절 재벌가라는 절 몇 년 만에 개방하시는 거예요? 80년 됐어요. 8년이 아니라 80년. 80년. 80년 동안 아무한테도 개방을 안 하고 창건주 할머니가 일심으로 다 자기 자식을 위해서 자기 일신 선물을 위해서 빌었던 데인데 자식들도 다 나라의 녹을 먹고 크게 잘 됐습니다. 이 바로 옆집 옆집 쪽에 김경수 지사님 고향이라면서요? 안태고향이라고 들었어요. 와... 여튼 이쪽 근처에 재벌들이 또 돈 많으신 분들이 고향으로 살고 계신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선생님께 앞으로 어떤 분이 올지 기대가 되면서 첫 번째 점사 테스트를 한번 해볼 텐데 72년 여자 김씨 분이신데 정말 급소를 찌르는 점사를 기대해볼 테니까 한번 잘 씹을어주세요. 이 사람 사주가 나는 남보다도 잘나야 되고 나는 남보다도 1등이 돼야 되는 사주야. 하지만 이분도 어찌 보면은 남모르는 가슴아리 소가리를 하고 있는 영국이 분명하고 이 사람은 앞에 좋은 인연을 만났든지 좋은 사업가를 만나서 이 사람은 재주가 많다. 인간의 재주가 많고 머리가 영악하다. 남다른 직성이 강하다. 어찌 보면은 나 위에 누가 더 있어. 미쳤나 누가 내한테 감히 말을 할 수가 있어. 그런데 이 사람은 산 인간한테도 적수가 많아. 그러고 안 좋은 소리를 들으면 못 참는 성격이야. 그런데 오늘 이 부인 뒤에 둘러보니 이 부인 뒤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다 영가가 있다. 말 못하고 나 가슴아리 소가리 하고 있는 분이 겁 많은 다 나는 니 뒤에서 항상 살아서나 죽어서나 니 뒤에서 항상 너를 지켜보고 바라보고 있어. 그런데 나도 나름대로 살아생긴 일은 엄청 똑똑하고 내가 나름대로는 사업이라면 크게 사업을 한 사람이고 내 일신에 병고가 걸리고 내가 가슴이 답답해 말 못하고 다 말 못하고 간 사연이 너무 많은 사람이야. 그런데 이 부인은 그 사람이 뒤에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가려도 본인 자신은 내 자신이 최고기 때문에 잘 모른다. 죽은 영가가 따라다닌다고요? 그렇지 죽은 영가가. 꼭 내 부모 아닌 타인이라도 올 수 있어. 부모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하고 살아생겨네. 인을 쪄가지고 사업으로 같이 하신 분이란다. 그러는데 그 돌아가신 분도 엄청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분이야. 내가 너무 한스럽고 원스러워. 울고 싶어. 그런데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귀신도 내 마음 말 한마디라도 알아주면 모든 게 이 맺힌 게 다 풀릴 건데 내가 너무 죽어서도 한이 된다. 내가 원하는 목표나 원하는 걸 이루고 싶어서 앞뒤도 안 부르고 이 부인이 살아가는 영국이 분명하다. 하지만 어찌 보니 작년 올해 수준에 내가 원하는 걸 이루고 했지만 내가 나름대로 동서사방이 바쁘게 활동을 하고 움직여야 되는 영국이다. 그런데 올해 의욕이 강하지만 알게 모르게 소가리 가슴아리를 많이 하고 앞을 많이 가리는 영국이 분명하다. 그래서 올해 수준에는 머리 아플 일이 있고 구슬이 잠깐 따를 일이 있고 이분은 항상 발걸음 하나하나마다 조심을 해야 된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가야 되는 조심을 해야 돼. 이분이 그래. 나도 조심히 하고 있고 나도 돌다리 두들겨 보고 앞뒤 다 생각하고 가고 있어. 내가 너희들보다 못지않게 영검하게 내가 조심히 조심히 달리고 있어. 이분이 살아계신 분인데요, 선생님? 살아있지. 살아있는 직성이 그렇다고 살아있는 직성이 나는 너희들보다 더 내 나름대로는 정확하게 가고 있다고 자기 주관은 확실한 여자인 것 같아요. 그럼 아까 죽은 영가가 이 김씨 여자에게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 좀 더 들어볼 수 있어요? 나는 너한테 도와주고 싶은 거는 도와준 만큼 도와줬고 너를 이만큼 내가 키웠다 해도 가은이 아니다. 이 김씨 여자를 귀인 발복시켜준 사람 그렇지. 나는 살아생기는 말도 많이 안 해. 나도 내 나름대로는 깐깐한 사람이야. 그리고 더 정확한 사람이고 그랬는데 내가 한 직장이나 한 사업가에 오너아인 오너 역할을 내가 다 했고 모든 거를 다 내가 하나에서 열까지 내 지시에 부하들이 움직여야 돼. 그런데 너를 그만큼 키웠고 너를 그만큼 올리세웠고 네가 나보다도 더 월등하게 내 살아온 삶의 모습을 보면서 네가 밟고 가지 않느냐. 그랬는데 내가 죽고 보니 어느 누가 나를 내 이 가슴의 한을 풀어주는 사람이 없다. 뭘 바라는 것도 아니지만 나는 모든 희생을 다 하고 살았던 사람이다. 그런데 나는 죽은 게 너무너무 한스럽고 원스러워. 네가 그만큼 나한테 보고 듣는 거를 배운 만큼의 그 길을 차고 올라갔으면 잘해서 갔으면 나는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 김씨 여자가 발자취를 따라갈 말이야. 그렇지. 맞잖아요. 선생님이 제 마음을 귀신같이 지금 깨틀었는데요. 이분은 김건희 씨 사주였거든요. 선생님 사주였고 아까 영가분은 그냥 제가 느끼게 지연숙 전 대표님 같아요. 지금 이 영가가 나 누군지 아냐면 그 김건희 씨 김건희 여사가 그 코바나 컨텐츠 했잖아요. 그 대표했잖아요. 거기 죽은 전 대표님이 지금 얘기하는 거 같다. 나는 지금 딱 누군지 알 거 같거든. 사실 성향이 똑같아. 비슷해. 그 분하고 그 분하고 그 분이 외기체가 많다고 이 분 역시도 마찬가지. 이 분이 보고 느끼고 배운 게 내가 그 사람을 오늘을 삼고 우리가 큰일이면 그 나보다 나은 사람을 보고 듣고 살아야 되겠죠. 저는 지금 그 사람 이름도 알고 있거든요. 그 사람이 무슨 지연숙 씨인가 그래요. 그 사람이 죽고 나서 김건희 씨가 대표를 했는데 모든 일억을 따라했어요. 세상에. 정말 그 발자국을 똑같이 따라했더라고요. 근데 그 마음을 몰라줬나 보네요. 알아달라고 지금 갑자기 영가님 나오신 거죠. 네. 이 분이 입이 바짝 바짝 마른다. 목이 마르고 몸이 많이 안 좋아서 가셨거든. 암에 걸리신거 같애. 몸이 많이 안 좋아서 가가지고 이 분이 온 사지가 역시 너무너무 아파서 가셨다. 제가 오늘 그 생각하고 왔는데 그걸 어떻게 얘기하세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너무 신다. 진짜 너무 신기하다. 하하하하 그럼 앞으로 이 김건희 씨의 향후 일정과 운의 흐름은 어떻게 보이시죠? 아마 하반기 되면 네. 생각지도 않는 내한테 좋은 기회가 들어올 수가 있고 좋은 기회야? 올해까지는 많이 자중을 하실 겁니다. 나는 알고 있잖아. 나의 살아가는 흐름을. 그 앞전에 온호가 다 앞을 내다보고 알고 있고 앞을 추진할 때는 그 분 밑에서 배운 게 그 사업이나 흐름이나 이런 거를 다 보고 배웠던 거는 어디다 써먹겠어요. 지금 써먹어야지. 지현숙 씨가 대통령 자리 여사만 못했지 다 해먹은 여자네. 그 사람이 많이 좌우를 많이 했죠. 근데 일찍 돌아가신 거죠? 조금. 예. 생각보다. 아, 이현숙 씨. 아, 이현숙 씨. 어쨌든 뭐 알겠어요. 고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혹시 조종 안에 이렇게 다니는 점집이 있을까? 그 천공이가 불모산에서 돌을 닦았거든. 그럼 천공이랑 교류를 해? 친해? 원이라? 천공이는 말을 하지 않아겠어? 아, 해? 그럼. 그래? 천공이랑 계속 교류하면서 우리나라 계획 같은 것도 알려주고 예언도 좀 해줘요? 계획보다도 내가 살아가는 길을 인도를 하겠지. 스승처럼? 그럼. 그때그때의 대처법을 하시는 거지. 영의 힘을 흐르는 거지. 빌부틀 언덕의 존재네? 그렇죠. 멘토. 아, 오케이, 오케이. 나도 느낌이나 예감이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가 너무 자신만만한 거야. 음. 72년생이 짓기가 머리가 좋거든요. 여자지만 욕심이 있다 보니까 정확하게 하려다 보니까 때로는 인생에 때가 많이 묻은 사람이라고. 근데 사람들은 김건희가 잘 안 되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근데 선생님은 오늘 하반기에. 하반기에 모르는 돈이 들어와. 오, 돈이 어디서 들었는데? 이 사람은 막 아마미에 돈을 만들고 있어. 어떤 돈을?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길을 만들고 있는 사람이라고. 어떤 분야에서? 그 사업적으로도 이렇게 다리를 걸치고 있을 거야. 어머머머머머, 자기가 대통령 여사하면 호바나 컨텐츠 그만하고 사업 손 떼겠다고 했는데 다 개뻥이야? 하, 세상에. 아직도 세네 거는 갖고 있거든. 사업? 하, 근데 이거는 몰래 비밀리예. 그러, 아. 비밀리예. 하, 세상에. 대단한 여자다, 진짜. 너 같은 거 뭐, 돈 저기 뭐고. 새끼도 없는데 그 돈밖에 더 있겠어? 그치, 삶의 낙이 돈이겠지. 아, 참. 그 허전한 마음을 돈으로 태우는 집. 아, 그래? 아, 그래.